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 이어서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들에 있더니 대제사상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부인하여리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도당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저는 계속해서 이 성경 본문 이렇게 이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으로 베드로의 변화라는 말씀으로 잠시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 될 것이 뭐냐면 베드로의 한계입니다 베드로의 한계 오늘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그것도 여정 앞에서 세 번씩이나 되묻는데도 우리 같으면 좀 얼굴 붕을이라든가 있었는데요 같이 다녔는데요 지금은 안 다녀요 뭐 하다든가 알긴 아는데 사실 모르고 다녔어요 뭐 이렇게 변명을 하면 되는데 한 번 울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저 도당이냐 도당이냐 할 때는 같이 따라했던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본문에 보면 이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누가복음 22장 56절에서 62절 또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에 동일한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저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각도로 얘기하는데 한 번 물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금방 대답할 게 없으니까 예수님 도전을 모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세 번 물었어요 그럼 세 번 물으면 좀 합리화시키면서 전에는 같이 따라다녔는데 지금은 안 따라다닙니다 전에는 모르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을 하는데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 했어요 그리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했어요 주와 함께 죽는다 했거든요 참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 따라다녔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부인한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현륙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리라 이렇게 고백해놓고 또 뒤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체험이 아직 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사실이지만 이 복음의 깊이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 됐는가에 대한 또 구원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체험되거나 누려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라는 사실이 체험되어지고 음부에 권세가 되지 못하고 청렬세를 주고 반석이고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떠난 죄의 형벌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그 여정 앞에서 죽을지 안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풀려줄 수도 있잖아요 같이 다녔는데 뭐 잘못했어요 예수님하고 따라 다녔는데 사람을 죽였나요 예수님만 그냥 신속모덕죄지 그 앞에서 모른다고 모른다면 되지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할 정도로 했다는 것은 어떤 모든 환경 나, 산의 틀, 함정, 올무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감옥에 갈 거에 대한 환경에 대한 두려움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복음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만약에 베드로에게서 100% 됐다면 죽음도 환경도 사건도 문제도 될 것 없이 맞습니다 저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저분이 나의 죽고 저분이 이 세상의 메시아시고 구원자이시고 저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그토록 얘기했던 구역에 예언되었던 참 선지자여 참 제사자여 참 왕이여 양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제사 전했지만 자신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멋있게 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멋있게 전했겠죠 고개를 드시옵소서 저를 보시옵소서 그런데 베드로는 떨었어요 죽음 앞에서 떨었고 환경 앞에서 떨었고 여자 앞에서 떨었고 이 모습 보면서 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 정도로 가치 있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전혀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분이 길이요 그분이 생명이요 그분이 진리라고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처럼 인간의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른 성경에 보면 그걸 기억하고 울었더라 예수님이 부인할 것을 알고 얘기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울었더라 심히 통곡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한계를 베드로는 함정과 올무와 틀 그 속에서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베드로의 체험입니다 체험 베드로의 체험이란 말은 베드로는 사실 불신자가 보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게 180도 바뀌는데요 180도가 아니죠 360도 바뀌는데 그게 사도행견 1장 1절의 14절을 보면 베드로는 갈보리사의 언약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올 초에 대교구 바뀌면서 영적으로 참 힘들더라고 그런데 어느 교구에서 저에게 송병식 하면서 뭘 써줬어요 이렇게 복음을 사랑하는 목사님 전도를 하는 목사님 뭐 어쩌고저쩌고 좋은 말을 다 썼어요 복음을 누리는 목사님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님 복음만 생각하는 목사님 그런데 이럴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힘드니까 그게 보기 싫더라고 그래서 다시 탁 이렇게 수치풀로 해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성도님이 써줬거든요 처음에 받았을 때는 이야 기쁘더라고 복음을 사랑한다 그러고 전도를 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오직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내가 그런가 보다 조금 힘들고 보니까 다 귀찮더라고 가식적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구석에서 쳐박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올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같은 한계성을 가진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4대 1장 1절 14절에 보면 갈보리선의 언약을 어쨌든 체험합니다 체험하고 그리스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부모 심정 모르다가 결혼해서 아이 큐다 보면 부모를 이해하게 되어주고 부모에게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들 때 부모는 안 계시고 제가 어제 모처럼 우리 둘째 딸이 직장 다니는데 하얘취표 때문에 휴가를 내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와서 집에 지방에서 하는데 그러고 나서 둘이 밥을 먹고 처음으로 먹었죠 먹고 우리 둘째 아들 직장에 다니니까 정신시간이니까 전화를 처음으로 했어요 했더니 우리 전진구가 전화를 받더니 왜요? 뭐 때문에요? 내가 싸웠냐? 아 진짜 다신 잘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야 잘 밥 먹었지 않더라고요 먹었어요? 아니 모처럼 전화했으면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정신을 잘 먹었어요? 웬일이세요? 아버님 이렇게 유머스럽게 받을 수 있잖아요 왜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나는 해석에 뭔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 6시에 내가 전화를 잘못 눌러가지고 이렇게 전화가 그쪽으로 가는 걸 딱 끊었거든요 금방 전화가 와서 웃으면서 아빠 왜 전화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그래도 딸은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가끔 선물하기도 하고 생일 때 하는데 아들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이제 나중에 커서 부모 마음을 헤아리게 되잖아요 베드로도 사실 베드로 한계란 말은 고백을 했지만 문제와 사건과 죽음과 환경에 자기의 어떤 영적 문제와 그 틀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잘 믿고 있으면 문제가 모르는데 뭐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든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 나와라 그 사람 예수를 믿을 거냐 말 거냐 대표로 그래서 네가 만약에 안 믿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살려준다 그럴 경우에 누가 나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제가 나가야 될 것 같든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자신 없거든 권사님이 나가시지 다 죽인다 그러는데 한 명이 나와서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살려준다 내가 거기 나가서 내가 예수 안 믿겠다고 할 수는 없다 내가 대신 죽겠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을 딱 예수를 비평하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럴 때는 권사님이 나가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베드로는 그 인간의 한계 앞에서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사단의 권사 앞에서 사단의 함정 틀 올무 앞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영혼 잠재의식 무의식까지 깊이 있게 뿌리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이 돌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아이러니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 10년 다니고 5년 다니는데 전도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적어도 20년 다니는데 10년 다니는데 다른 교회로 갔다 이해해요 직장 때문에, 이사 때문에 그리고 다락방 교회 갔다 더 당연히 이해하죠 그런데 시험 들어가서 아니면 다른 일로 인해서 갔는데 기존 교회로 다닌다 기존 교회가 나쁘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컷 20년이 써놓고 기존 교회 다닌다 나는 그분에 대해서 복음을 100%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고 오직 전도고 오직 선교고 지난주, 이번주 강담 메시지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많이 찔리더라고요 바울은 지난주 메시지 보면 지지난주 메시지 보면 복음 때문에 기뻐한다 그리고 빌리포스는 18번이나 기뻐한다는데 난 별로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쁨이 막 샘솟게 일어납니까? 폭발적으로 일어납니까? 일어났군요 여러분은 그리고 더군다나 그리스의 심장으로 너희를 생각하고 삼아한다 우리 권사님 중에 어떤 젊은 권사님이 오빠가 골수암 걸렸을 때 본인의 몰수를 좀 이식한 적이 있더라고요 나는 10년 전에 내 자녀나 내 부인에게 만약에 내 장기한 부분을 떼어준다는 거 그때는 생각 못했거든요 아, 못하고 싶더라고 지금도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가족 중에서도 장기를 일부분을 띄워줄 수도 있지만 남을 띄워준다는 것은 더 쉽지 않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의 심장으로 너희를 삼아하고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해서 기도하는데 지지난주 메시지 보면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좀 옳게 분밀하게 원한다 사단의 함정과 올무에 틀에 걸려가지고 복음 못 누리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별, 그 장소 속에 현장에 영혼 버려줬는데 그 전도하지 않는 불신한 가운데 떨어져 있지 않기를 원하고 지극히 하나님의 뜻을 분밀하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너와 나가 복음에 함께 참여한 자고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원하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너를 사모하고 생각하고 심장으로 여러분 그렇게 심장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지역 성도들 사랑합니까? 생각납니까? 여러분 심장 뛰어주고 싶어요? 계속 따라 하시네요 그 정도로 복음을 사랑했고요 이번 주 말씀처럼 너희가 선우를 하든지 내가 시대떼를 갖춘 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골탕 먹이든지 시험 주려고 하든지 너희가 선한 의도로 더욱 담대하게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염에 갖췄구나 그 세상에서 매인 상황 속에서도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 증거하고 있구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깨워서 복음 증거하고 복음 누려야 되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 반면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바울은 저거 제대로 복음 때문에 감염이 갖춘 거 아니야 오해하고 그러면서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 보면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 다 기뻐한다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고 얼마나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얼마나 갈급한 사람이 많았길래 어떤 현장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거긴 경쟁도 없고 이기심도 없고 우리 부서 우리 나 그게 아니라 복음 자체로 전도 자체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복음을 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방법을 간에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 생명 얻는 것 불신자가 빠져나온다는 것에 100% 동의하고 기뻐하고 그 정도로 우리가 복음 누립니까 그 정도로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의 체험은 감남산의 체험과 또 사도인 1장 14절의 오직과 집중을 통해서 감남산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을 통해서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게 사도인 2장 1절에서 47절을 보면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계집적 여자가 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시간이 없는데 사도인 2장에 보면 엄청나게 다윗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생명의 주를 자기에게 보이시고 내 입술은 찬양과 내 육체는 희망에 거하고 내 마음은 즐겁고 다윗이 그렇게 미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그 부활을 체험함으로 말면 다윗은 그렇게 베드로가 간증을 해요 완전히 다르죠 더 기가 찬 것은 사도행전 사정에 보면 계집적 앞에서 부인하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사정에 보면 공예 앞에서 모인 전체 모인대 앞에서 천하인 인간에게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런 만큼 해가 돌아버렸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서 이렇게 생명을 던질 수 있다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음이 오고 두려움이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게 말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에 앞에서 당당하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게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가식적으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 누리들 기도해야 돼요 여러 공중 앞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홀로 있을 때 그 복음 누리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시간이 없으니 그러는데 사도행전 4장이라든가 2장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하신 그리스도는 나의 주이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고 나는 완전히 인생의 결론 내렸다 할 정도로 고백한다면 사단은 무너지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까지 기억했잖아요 기록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는 태국 캠프를 가는데요 주제가 성교사님의 주제를 저는 성교사님을 보고 주제를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새틀의 새로운 시작이더라고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와닿아 않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피저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저물이란 말은 우리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체질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체질이 완전히 100% 바뀌었나요? 창세기 1장 20초 전에 완전히 한의 형성은 회복됐어요? 체질이? 완전 복음 체질이에요? 나는 안 그렇거든요 새로운 신분이란 말은 어떤 신분에 대한, 권세에 대한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에 대한 어떤 변화 그걸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정도로 오직 복음 되시길 바라고 오직 그리스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도 죽음도 사람도 문제도 사건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번 주 주의 메시지에 보면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공동 번역에 보면 무슨 이익으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나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또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복음 전하면 기뻐한다는 거죠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교수님으로 추구합니다 자세히 보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